오늘 먹을 음식은 자루소바 가격은 4,300원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먹방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방법을 봐야 돼요 이거를 구매하니까 아이스컵을 주더라고요 원형 용기에 얼음 약 3분의 1 얼음 3분의 1 소스팩 김가루 와사비와 무 그리고 이게 소스팩인 것 같죠? 메밀용 소스 메밀용 소스 그다음 이게 아무리 봐도 김 같아요 이게 김인 것 같네요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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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S 젓가락은 정말 이렇게 좋아해요 무 그리고 와사비 아이고 면 풀이 소스를 메밀면 위에 뿌려주시고 젓가락으로 풀어주세요 튀김 만두는 20초에서 30초 전자렌지에 데우래요 이 면 풀이 소스를 면 풀이 소스라고 그랬는데 면 풀이 물 같아요 됐어 이제 면 풀이 소스로 면을 저 뭔가 하나는 안 넣었는데 이게 뭐죠? 간장 아유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보여요 자 면이 솔솔 풀렸으면 여기도 이제 와사비하고 이렇게 솔솔 휘져가지고 이쁘게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쁘게 사진 찍기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솔솔 휘졌습니다 아 그래 여기서 찍으면 돼 있지 뭐 디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잠시만요 불 한번 끄고 찍을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 음식 굉장히 준비가 오래 걸려요 요거는 만두 찍어먹은 건데 굳이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근데 진짜 이 국물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면이 면의 식감이 좀 독특 면의 식감이 좀 독특해요 이 면의 식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생방송이에요 만두도 한 개씩 만두도 한 개씩 가격은 4,300원이에요 아 식감이 메밀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군요 이거 정도면 독특해 정정 수연님 고마워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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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너무 없네 아 면 좀 아껴먹을 걸 아 내 생각을 잘못했다 면을 좀 아껴먹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저 엄청 차분하게 먹었어요 저 저 진짜 천천히 먹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먹방 끝 빠이빠이 양이 좀 적네요 좀 단점인 것 같아